안녕하세요. 꿀재민관입니다. 단종은 조선이 건국된 이래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지목된 인물이었습니다. 단종은 할아버지인 세종이 뒤늦게 형인 양령대군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당시 세종의 장자인이자 단종은 아버지인 문종은 처음부터 왕세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단종은 아버지인 문종은 조선 최고의 미남이었지만 마누라복은 지지리도 없는 남자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장자 문종은 아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문종은 세번째의 부인으로부터 일라민여의 자식을 얻었으며 그 아들이 바로 훗날 조선을 제6대 임금인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이 태어난 1441년은 할아버지 세종이 임금이자 아버지 문종이 대립생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단종은 조선 최초로 왕정적인 왕의 길 즉 원자세자 왕으로 지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결코 왕정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우한 삶은 출생부터 애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은 말하기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정년인데도 후사가 없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들 얻으니 너무 기쁘구나. 이에 죄인들을 사면하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신아들은 말하기를 이보다 더한 나라의 경사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전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 그런 교지를 읽어 죄인들을 사면하도록 하겠다. 그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임금 앞에 있던 촉태가 갑자기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교지를 읽기를 마치기도 전에 진상은 재촉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으므로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혼자 탄생을 기뻐하던 할아버지 세종이 제수들을 사면하는 교지를 발표하는데 앞에 있던 촉태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기한 왕손이 태어난 걸 축하하는 자리에 기분 나쁘게 촉태가 뚝 떨어지다니요. 그런데 정말 불길한 일이 벌어질 증거였을까요. 실제로 다음날 단종 어머니 세자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단종의 비극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단종이 6세가 되는 해에 할머니 소연왕후가 돌아가셨고 10세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합니다. 소자였던 아버지 문종은 이를 몫이 슬퍼하여 정석과 3년상을 치릅니다. 하지만 3년상을 영유의 두 번 치른다 생각해보세요. 몸이 새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왕은 어떤 절제를 해야 하냐면 먼저 왕은 3년 동안 소복만 입고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묘 옆에서 심요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해야 하니 총회하는 내간을 대신 보냅니다. 그리고 왕은 3년 동안 몸가짐을 단전히 겹추고 고기와 같은 육식을 즐길 수 없습니다. 고기뿐 아니라 다른 음식도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또 가끔은 슬픔에 겨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3년상과 관련한 규제 사례는 세종대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요. 세종이 엄청난 고기 마녀였는데 아버지 태종이 자신이 죽으면 3년 동안 아들이 고기를 못 먹어 힘들어할까 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3년상 동안에도 고기는 꼭 챙겨 먹어라. 물에 6년상을 치르다 보면 건강했던 사람도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무에 병역하기로 소문난 문종이 6년상을 치렀으니 얼마나 몸이 상했겠어요. 결국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조금 지나다 병으로 승화합니다. 즉 약 10년 동안 조선왕실에서는 소환왕후 세종 문종은 줄조상이 이어진 것이죠. 단종의 입장에선 자신을 지켜주던 큰 기중 세계가 한꺼번에 쓰러진 겁니다. 게다가 단종은 어머니 권씨가 죽은 후 문종은 후처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왕을 대신해 수련천정할 왕실의 여인도 없었어요. 승화하기 전 병사에 누웠던 문종은 어린아이들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러 말합니다. 문종이 말하기에 거기에 누가 있느냐. 김종서는 내 전하 김종서의 여입니다. 황보인 남짓 내 전하 황보인과 남진도 있어야 합니다. 문종은 세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걱정이 많구나. 너희들이 잘 지켜주길 바란다. 임금의 유언을 받던 대신들을 고명대신이라고 합니다. 영의전 황보인, 자의전 남짓, 의전 김종서와 발언 고명대신으로 임금의 유언을 받은 겁니다. 특히 김종서는 세종 때 여진적을 때려잡았던 대호였습니다. 혈을 당신의 소년 군조 단종. 결국 그를 불필한 것은 왕실 어른이 아닌 아버지 문종의 유언을 받은 고명대신들이었습니다. 단종은 12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에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황보인 김종서 같은 대신들이 아버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아버지처럼 지켜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일본인들은 단종 정말 비극의 왕이구나. 정말 안됐다라고 말했고 수양대군이 정말 무서운데 어떻게 단종이 헤쳐나갈까라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런 단종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